대한민국 교육부 지정 학교 영어과목 과정 영어회화 초급반 2교시 강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급반이구요 2교시 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나왔네요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생님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뭘 얘기하고 오냐면 바로 이 엔드 접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비슷한 문장을 했는데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준 거죠 자 이 엔드가 봤을 때는 앞뒤의 문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된다 네 거의 비슷한 것들이 나열된다 라는 거죠 나열의 의미 연속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뜻은 그리고 입니다 아셨죠 자 문장 두 개에요 문장인지는 어떻게 하냐구요 여기 주어하고 동사가 있잖아요 얘도요 he가 주어고 is 줄임말이죠 he is 줄여가지고 he is 해서 어퍼스트로피 쓴 겁니다 동사죠 자 사이언티스트가 보호에요 자 그녀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입니다 아셨죠 전형적인 이형식 문장을 두 개 연결했네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그가 선생님이에요 그의 정체 그녀의 정체를 밝혀준 건데 여기 두 개가 비슷한 문장이죠 그래서 나열을 해서 상관관계가 나열의 관계 즉 비슷한 것끼리 연속된 것을 나열해 놨을 때 엔드를 쓴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수자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나 좌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아까 전에는 접속사 엔드를 했는데 이 문장은 접속사 받에 관한 겁니다 자 역시 문장에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받은 뭐냐 뜻이 뭐냐면요 그러나거든요 그러나는 우리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상반된 내용일 때 즉 반대의 내용일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실 쓰죠 우리나라 말에서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받은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상반된 내용이 온다 반대되는 내용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잔이란 아이가 나와요 주어입니다 likes 동사입니다 math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예요 전형적인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수잔이 수학을 좋아하는데 좌는요? 좌는요? 안 좋아해요 doesn't like 동사죠? it doesn't like it 여기 it은 뭘 가르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math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목적어예요? 그것을 되니까 역시 삼형식 문장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수자는 math 수잔 likes math 수자는 math 수학을 좋아해요 그런데 좌는 안 좋아해요 두 개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대되는 내용 상관관계가 서로 상의한 때는 math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다 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like라고 하는 동사가 왔어요 수전이 쉬잖아요 3인칭 단수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왔을 때는 일반 동사에 s가 들어간다 자 얘가 링크 걸어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그거 잘 강의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좋아한다는 거지만 여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not이 들어가죠 부정문이니까요 부정문이 올 때는요 두 동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근데 얘는 두 를 안 쓰고 does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s 붙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좌이 히로 바꿀 수가 있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에 es가 붙어서 not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does not을 줄이면 doesn't 해요 좋아하면 그냥 likes 쓰면 되고 안 좋아하면 doesn't like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문장은요 밖은 춥다 it's cold outside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it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it은요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얘를 비인칭 가짜 주어라고 하거든요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비인칭이라고 하는 건 인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이 사람 인자예요 친이 칭할칭 가짜가 칭할칭이거든요 근데 비는 아닐 비잖아요 인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날씨 또 요일 또 시간 그리고 거리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 인칭이 아닌 거 사람이 아닌 거를 뭘로 받느냐 바로 it이라고 하는 가짜 주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어떻게 했다? 그것은 이라고 해석 안 하고 그럴 땐 이렇게 합니다 그냥 it's cold outside 밖이 춥다 outside는 밖이잖아요 그쵸? it's cold 추워요 밖이 추워요 아셨죠? outside는 뭐냐? 바깥에서 부사합니다 아셨죠? 부사에 있는 문장의 구성에서 음가에서 제외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어 동사 보호에서 이것도 이형식 문형입니다 근데 이형식 문형인데 outside는 뭐다? 부사는 이 문장 형식에서 영향을 안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밖은 춥다 그리고 비인칭 가짜 주어를 썼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자 똑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It's Wednesday 자 역시 주어를 만들어요 영어는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만들어져요 물론 그냥 외치는 말 같은 것들은 그냥 사용합니다 주어하고 동사를 애써 만들어주려 하다 보니 얘는 날씨지 저기 요일이잖아요 요일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 주어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그 날씨도 나타내고 요일도 나타내고 시간도 나타내고 거리도 나타냅니다 아셨죠? 자 수요일 Wednesday입니다 Wednesday 자 이 Wednesday 쓰실 때 유념하셔야 되겠죠? 여기 읽으실 때도 유념하셔야 돼요 이 D가 무금납니다 아셨죠? Wednesday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가 무금나서 소리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Wednesday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로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요일은 대문자로 씁니다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것도 4시 40분입니다 시간을 나타냈죠? 시간 시간도 어떻게 쓴다고요? 주어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가짜죠? it을 사용해준다 it is를 줄여서 it 해준 겁니다 it is half past four 했습니다 half는 반이란 뜻이에요 반 반은 뭐예요? 30분을 얘기하죠 시간에서 반은 30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 됩니다 아셨죠? 자 2분의 1이라는 것은 딱 반이잖아요 반이에요 그러니까 past는 얘는 전치사예요 지나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지나서? 4시 4 4시가 지나서 30분이니까 몇일까요? 네 4시 30분입니다 뭐 이걸 간단히 그치? 그냥 it's 4.30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게 4시가 지난 30분 이렇게 해서 it's half past four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왔네요 it's when it's windy today 자 저번에 우리 간단한 영어 우리 일일 영어회화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날씨를 나타내는 말들 제가 쭉 적어드렸는데 거기에 이 windy가 있었습니다 이 windy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wind 바람이란 단어에서 y만 붙여서 만들어졌다 바람에다가 y를 붙여서 어떻게 된다? 바람 부는 이렇게 해서 형용서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it을 써서 날씨를 나타내 주는 가짜 줄을 써주고 it's windy today 오늘 오늘 날씨가 바람 불어 이런 얘기입니다 it's windy today it's windy today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거리입니다 거리도 뭐다구요? it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it 가짜 수어는요 가짜 조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뭐에 쓰냐면 요일 날씨 그 다음에 거리 그리고 또 뭐였죠? 시간 이런 거 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긴 거리입니다 it's far far는 형용서로 먼 이런 뜻입니다 먼 far 어디서? far from here here 여기서부터 먼 얘는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를 나타내는 가짜 조잇을 써줬다 자 다음 그는 매일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했습니다 he walks to school everyday 자 이 everyday 라는 단어 나왔죠? 자 요거는 매일 해서 부사입니다 아셨죠? 자 매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루틴이잖아요 한마디로 얘는 뭐냐면 매일매일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대해서 얘기해 줄 때는 요렇게 현재형을 씁니다 자 현재형이란 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s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 때문입니다 이거 3인칭 단수 이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자 요거에 대한 강의 저번 시간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나 쉬가 왔을 때는 일반 동사에 s가 들어갑니다 아셨죠? he walks to school 자 이게 뭐다? 현재형이다 근데 희나 쉬는 s가 들어간다 자 왜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어떻게 하냐? everyday 때문에 한다 매일 학교에 걸어서 갑니다 이게 매일의 어떤 사실인 거예요 매일의 습관적인 사실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엔요 usu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부사라고 하냐면 얘가 뜻이 뭐냐면 보통 이런 뜻이에요 보통 보통이라고 한다면 뭔가요? 거의 대부분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런 걸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빈도수가 몇 번이냐면 이걸 얘기할 때 보통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meet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we meet 우리 만나 언제? after lunch after는 뭐뭐한 후에 뭐 후에? lunch 점심 식사 후에 만나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점심 식사 후에 만나 보통이라고 한다면 한 8, 90% 정도 되겠죠 80%에서 90%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일의 습관적인 일이죠 이런 것들은 뭘로 쓴다? 현재형으로 쓴다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 유절리가 포인트인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유절리예요 아셨죠? 보통 점심 식사 후에 만납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어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자 we played soccer yesterday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고요 바로 이 yesterday입니다 이 yesterday 때문에 이 문장은 과거의 문장이 돼요 얘가 과거형입니다 원형이 play예요 played는 뭐냐 과거형입니다 이거 과거형 저기 뭐야 동사 이거 제가 따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댓글에서 보세요 자 우리는 played soccer soccer 축구를 경기했어요 언제? 어제 이 yesterday 때문에 이 문장은 과거가 되죠 왜? 어제 한 일이니까요 현재가 아니잖아요 yesterday는 과거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played가 왔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녀는 다음 주에 그녀의 조부모님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했어요 자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she is going to visit her grandparents next week 이 문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next week입니다 자 지금 이 지금 앞에서 그것부터 쭉 뭐예요? 시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시제인데 얘는 시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next week 다음 주 지금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다음 주는 미래에 대한 얘기죠 미래 그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 be going to를 씁니다 she is going to 자 시가 왔기 때문에 이즈가 온 거예요 시가 시하고 짝진 거 알고 계시죠? 자 be going to를 쓰게 되면 뜻이 뭐냐면 뭐뭐 할 예정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정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계획이 뭐냐면 다음 주에 바로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방문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하셨죠 자 그래서 방문하다는 이 동사 앞에다가 마치 조동사처럼 be going to를 써서 미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셨죠 자 이거 be going to가 완전 패턴 키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네 자 다음 문장은요 나는 내년에 뉴욕을 방문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요 문장은요 역시나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next year next year 이 next year는 내년 그러니까 미래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next week가 나왔잖아요 next week도 미래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be going to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 문장에서는 뭘 썼냐 이 we를 썼습니다 자 I will visit 뉴욕 나는 뉴욕을 방문할 거예요 next year 내년에 이 문장은 이 next year 때문에 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장을 그냥 쓰시면 안되고요 이 visit 방문하다예요 근데 미래니까 방문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 이 조동사 we를 써준 겁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be going to와 이 we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이거죠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be going to는요 뭐뭐할 예정인 거예요 즉 내가 계획에 넣고 있는 예정이란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 we는요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라도 너무 확실한 계획이라거나 아니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의지가 확고할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그럴 거야 나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할 거야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영어에는 이거 틀립니다 영어에는 be going to를 썼을 때는 예정에 대한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고 we를 썼을 때는 내가 내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셨죠 그래서 뉘앙스가 틀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미래형 조동사 we를 뭐뭐할 것이다 아까 be going to도 뭐뭐할 것이다 보다는 예정이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요 그는 지금 자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sleeping now 자 이 문장의 키포인트는 이 now입니다 어째서요 바로 지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에서 현재형으로도 쓰는 거는 매일매일 한 습관에 관한 얘기고요 이거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다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갖다 얘기합니다 진행형은요 만드는 방법이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 sleep 자고 있는데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면 뭘 쓰냐 바로 이 ing를 씁니다 동사 원형에다 ing를 써요 앞에다가 또 뭘 빌려 쓰냐 be 동사를 빌렸습니다 b 동사에다가 b 동사 쓰시고 더하기 동사의 ing를 쓰시면 됩니다 아 동사의 ing b 동사 더하기 동사의 ing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냐 이 now 때문에 알 수 있죠 now 그죠 지금 그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합니다 그냥 잠 자다가 아니라 잠 자고 있는 중인 걸 나타낼 때 b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의 ing 쓰시면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울었습니다 the baby cried 자 이 cry는요 원래 원형이 c-r-y입니다 근데 이거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뭐가 됐다 과거형이 되었다 과거형은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 얻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울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문장은요 주어하고 동사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뭐라 그러냐 바로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일형식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죠 그 아기가 울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녀는 침대에 머물렀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녀는 she stayed in bed 입니다 자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냐면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못 줘요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식으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인베드는 뭐예요 왜 이걸 부사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전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부사구로 저기 뭐야 취급해줘서 그냥 장식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침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일형식 문장이다 자 스테이의 과거형입니다 스테이드에요 아셨죠? 스테이드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과거형 제가 올려드린다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학 선생님이죠 이거는 뭐예요? 한 선생님인 거죠? 그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 자 그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하고 해서 수학 선생님이 보호가 되죠 이럴 때는 명사가 보호가 된 케이스예요 자 즉 뭐냐 이 얘기는 그의 정체가 수학 선생님인 거예요 그 이퀄 이퀄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는 곧 선생님인 거예요 그의 정체가 자 얘를 글을 뭘로 보충해준다? 매스티처라는 말로 보충해주는 말 즉 보호입니다 자 명사가 보호로 온 케이스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이영식 문형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장 봐주세요 너는 오늘 행복해 보인다 이제 이 문장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번역하실 때 많이 틀리시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You'll look happy today 너 행복하게 보여 너 행복해 보인다 이겁니다 자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일까요? 도대체 자 이 today 오늘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예요 요거 저기 요거는 요거는 부사입니다 You'll look happy 주어 동사 보호가 됩니다 너는 look 이게 look이 보다란 뜻도 있지만 보이다 란 뜻도 있어요 자 보이다 너는 보인다 어떻게 보여? 행복하게 보인다 해석이 마치 부사처럼 됩니다 이 문장을 happily로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You'll look happy 요거는 이영식 문장이 됩니다 너가 곧 상태가 해피하다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ll look happy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그 문법상을 얘기하려고 나온 문장이고요 I like 김밥 나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이거죠? 자 주어 동사 김밥을 해서 목적어예요 삼형식 문장입니다 전형적인 김밥을 좋아합니다 뭐 여기다 김밥을 빼고 다른 거 넣어도 되죠 I like 라면 I like 김치찌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Mary는 나보다 키가 크다 Mary is taller than I 또는 Mary is taller than me 자 여기 지금 비교급이 오늘 키포인트예요 비교급 원래 톨은 무슨 뜻이냐면 큰 뜻이잖아요 이 알이 붙어서요 더 큰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대는 뭐냐 뭐뭐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인이 들어서 비교급을 만듭니다 Mary하고 누굴 비교했냐 나를 비교했어요 Mary하고 나를 Mary가 근데 It's taller 더 커요 뭐보다? 나보다 더 큽니다 Mary하고 나를 비교했는데 비교하는 대상인 나가 이럴 때는 주격이 와도 되고요 즉 I가 와도 되고요 목적격이 와도 됩니다 미가 와도 됩니다 그냥 편한 걸 사용하세요 Mary is taller than I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Mary는 나보다 키가 커 Mary is taller than me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기가 말하기 편한 말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입에 Mary is taller than me 목적격이 더 입에 붙어 있습니다 목적격을 주로 씁니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비교급은요 형용사에다가 이하를 써서 나타냅니다 더 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거 그 댓글에다가 이거 링크 걸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너는 지난 주말에 낚시 갔었니? Did you go fishing last weekend? 했습니다 자 역시 last weekend 보시니까 지난 주말 이거 보면 눈치가 채워지시죠 뭐라고요? 네 과거형이라고요 자 뭐 때문에요? last weekend 지난 주말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왔냐면 두유가 아니라 디드가 왔어요 원래 원형은 두예요 두 근데 얘 때문에 디드가 디드가 된 겁니다 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했었니? 뭘 했었냐? 고어 피싱 했었니? 자 이 고어 피싱은요 하나의 수거처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뜻은 뭐냐? 낚시하러 가다 자 이 고랑 관계된 그 수거들이 있어요 고어 스위밍 하면 수영하러 가다 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고우 쇼핑 쇼핑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그죠? 고것도 이거 고우 캠핑 캠핑하러 가다 그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고우 피싱은 뭐냐면 바로 낚시하러 가답니다 근데 이게 과거형이니까 일반 동사의 의무문을 만들 땐 두 동사를 앞으로 뺍니다 근데 과거형이니까 디드를 뺀 거예요 그래서 Did you go 피싱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낚시 갔었니? 하고 과거로 물어준 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 배우신 거요 또 역시 제가 뒤에다가 연습할 수 있도록 문장을 쭉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생님입니다 수전은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나 존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전 likes math but john doesn't like it 수전 likes math but john doesn't like it 밖은 춥다 It's cold outside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멉니다 여기에서부터 멉니다 It's far from here It's far from here 그는 매일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우리는 보통 점심식사 후에 만납니다 우리는 보통 점심식사 후에 만납니다 We played soccer yesterday 그녀는 다음 주에 그녀의 조부모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She is going to visit her grandparents next week She is going to visit her grandparents next week 나는 내년에 뉴욕을 방문할 것입니다 I will visit New York next year I will visit New York next year 그는 지금 자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sleeping now He is sleeping now 그 아기가 울었습니다 The baby cried The baby cried 그녀는 침대에 머물렀습니다 She stayed in bed She stayed in bed 그는 수학선생님입니다 He is a math teacher He is a math teacher 너는 오늘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today You look happy today 나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I like 김밥 I like 김밥 Mary는 나보다 키가 크다 Mary is taller than me Mary is taller than me 너는 지난 주말에 낚시에 갔었니? Did you go fishing last weekend? Did you go fishing last weekend? 그 아이는 장식은 아저씨에 감사합니다.